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20년 11월에 출구된 2021년식 미니 쿠퍼 3세대 5도어 1.5 하이등급 차량입니다. 높은 등급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약 26,028km, 전산에 나와있는 금액은 3,250만원에 나와있는 차량입니다. 어차피 제조사 보증기가 남아있고, 문제 생길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최대한 확인해서 판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20년 11월 30일 출구 2021년식, 주행거리는 약 2628km, 단순수리없음, 사고없음, 단순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특이 사항은 전혀 없겠죠.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의 새차나 다름없을 것 같은데, 겉면 숙면 사진, 특후면 사진, 후방센서, 전면 사진, 후면 사진, 휠에는 거의 기스 하나 없어 보이구요.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해 보입니다. 엔진룸, 앞좌석, 비기판상 주행거리는 2630km, 전자기어봉, 그리고 썬루프, 바닥엔 코일매트 장착되어 있구요. 아, 너무 깨끗하네요. 진짜 깨끗하고, 후방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구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 열선 시트, 트렁크까지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차가 너무 깨끗하죠. 뭐 2,000km밖에 안 탔기 때문에 거의 새차나 다름없는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 드릴게요. 2020년 11월에 출구된 2021년식 미니쿠퍼 5도어 1.5 하위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2,628km, 전산에 나와있는 금액은 3,250만원. 제조사 보증기간 남아있고, 거의 새차나 다름없는 차량이라서, 문제 생길 일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할인에서, 입금가, 원가 공개해서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